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차 때 잘 안 취하는데 급취해가지고 감독님과 강우 형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.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본을 봤는데 생각보다 분량이 많지 않았어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액션이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내가 분량을 마저 못 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